날아온 수빈, 아린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한승우씨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빅턴에서 솔로로 돌아온 한승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승우씨, 뮤직뱅크의 솔로로는 또 처음 오셨잖아요.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일단 너무너무 기다려줘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많은 응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, 그리고 첫 솔로곡이 엄청 강렬한 곡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곡이나요? 네, 제 타이틀곡 Sacrifice는요.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하겠다. 그리고 나 자신에게 희생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좋습니다. 그럼 팬들이 무대에서 여기에서 꼭 직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? 포인트는 제가 씽인 랩을 할 때 눈이 커지는 파트가 있어요.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던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눈을 저도 꼭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또 감사합니다. 이번 앨범 전곡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수록곡 어떤 게 있을까요? 날마다 바뀌긴 하는데 오늘은 철부지라는 곡으로 할게요. 그렇다면 혹시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시작! 나는 철부지 여린 아이 같아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겐 너무 멋있습니다. 멋있어요? 네, 진짜 멋있었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제가 더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그렇다면 한승우 씨의 King Got Wonderful 한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그 전에 더 강렬하게 돌아온 드림캐쳐의 컴백 무대 먼저 만나볼게요. 그리고 잠시 후에 제 무대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.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